플로리다와 사우스, 노스캐롤라이나를 강타하고 있는 허리케인 이안의 여파가 이곳 워싱턴 수도권에까지 몰아닥치고 있습니다. 4급 초대형 허리케인 이안이 상륙했던 플로리다에서는 최소한 20여 명이 목숨을 잃고 엄청난 재산 피해를 내고 있습니다. 플로리다에선 200만 가구가 아직도 전기 없는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해진 이안은 금요일 오전 사우스캐롤라이나 찰스턴과 버틀비치 사이로 상륙해 토요일 아침에는 노스캐롤라이나 그린스보로 쪽으로 진행할 것으로 전국 기상센터는 예보했습니다. 이안의 여파로 버지니아 노폭과 리치몬드 등 캐롤라이나 인접 지역에는 강풍과 폭우가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글랜 영킨 버지니아 주지사는 이미 주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안의 피해가 극심해질 경우를 대비해 인원과 장비를 동원할 체비를 하고 있습니다. 북버지니아와 수도권 메릴랜드, 워싱턴 DC에는 허리케인급의 폭풍우를 체감할 정도는 아니겠지만 금요일 밤부터 일요일까지 주말 내내 강풍과 폭우를 겪게 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수도권 일원에서는 40 내지 50마일의 강풍과 2에서 4인치의 폭우가 몰아칠 것으로 전국 기상센터는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저지대에서는 상습적인 홍수, 침수 사태를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오션시티 등 해안가에서는 높은 파고가 몰아닥쳐 다소 위험한 상황이 펼쳐질 것으로 경고되고 있습니다. 송전선이 오래된 지역에서는 강풍에 나무들과 전신주들이 쓰러지며 정전사태를 불러올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허리케인 이한의 여파에 메릴랜드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해 총동원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밝히고 주민들이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레리 호건 메릴랜드 주지사는 허리케인 이한의 여파에 메릴랜드까지 피해를 입을 가능성에 대비해